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째 사람이 저럴까 4월 3일날 총선전에 대선 공략이라는 이유로 전남 나주에 세워지는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인물의 결정을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저분은 나라의 앞일이나 백성의 앞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 눈에는 오로지 자기 편의 사의로 총선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입니다. 권력의 사닥다리를 한참 오르고 있는 다른 정친들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통합에 앞서야 되고 국민들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편의 집권과 장기 집권 외에는 달리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인 설립 허가입니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2017년 4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한전공대 설립 공략을 내세운 것은 대선 공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설립하겠다. 나주에 설립하겠다. 그러나 그 구상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포항제철 포스코가 호황을 누렸고 설립자의 굳건한 의지에 따라서 막대한 재원을 포항공대에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인류 공과대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적자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대 공기업이 어떻게 지속적인 재원을 대학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육부는 4월 3일 날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조 6천억에 달하는 설립우용비용 조달 문제로 지난해부터 둘 차례 정도 그 회의를 늦추고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한전공대 첫 간문인 설립허가를 내줬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성인 절차는 1, 2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대학 설립 환경입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대학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대입 지원자 수와 대입 정원 수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 대입 가능 자원은 47만 9,376명입니다. 반면에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7,218명입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폭이 커지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대입 가능 자원이 37만 3,470명 그리고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7,218명을 가정하게 되면 그 차이가 12만 명이 부족합니다. 정원의 약 25%를 한국 대학들이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될 때지 신설대학을 만들 때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 대학은 무척 어렵습니다. 11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 대학 입학 지원자 수가 저출산으로 말미암하여 현재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을 제외하면 상당한 지박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 신설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전력의 경영당과 대학 지원입니다. 한전공대 개교시점은 2022년 3월입니다. 전남 나주시에 설립될 것입니다. 캠퍼스 건축에 1조 원이 소요가 되고 또 6천억 정도가 가속기 건설 비용에 투입됩니다. 현재 잡은 것이 1조 6천억이지만 원래 계획은 과소 추정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액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초우량 기업이 있던 한국전력은 지금 고질적인 적자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값싼 원자력을 두고 비싼 LNG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원가가 많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엄격하게 묶여진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까 2019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한국전략의 적자폭이 1조 3,566억 원이었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가량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적자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한국전력은 12조 16억 원을 남겼던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초우량 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마마서 3년 만에 완전히 회사가 거들란 상태입니다. 원전 가동률을 1% 줄일 때마다 1,9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부채는 128조 8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6년도 부채 비율은 143.4%에서 2019년도에 186.8%로 급등했습니다. 1조 3,566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이라는 그런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인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 설립에 1조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와 같은 그런 적자 상태에서 1조 원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도 분명하게 외국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의 돌로부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국가소송 ISD를 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가 극감한 상태에서 한 해 동안 1조 4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하여 계속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에 1조 원을 내놓으라고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좀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잘하라는 그런 기대감을 접은지는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달라 그것이 바로 간절한 소망입니다. 남은 4.15 총선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은 정부의 이 몰지각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그들이 정책 방향을 수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한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